Q.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이런 거 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? Q.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이런 거 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? Q. 아 색깔 별로 이렇게 있는 게 나눠져 있구나 Q. 그러니까 그 14박 15일에 빌리고 Q. 신작은 한 1박 2일에 400엔 매고 Q. 뭐야? Q. 11장 Q. 11장이 600원이야? 6천원이라고? Q. 옛날 같다 Q. 이거 이거 강시? 영안도사 Q. 어 영안도사다 Q. 어떻게 알아? 한국에 지금 유행인 Q. 뭔 소리야? 일단 내가 빌리면 니도 보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나? Q. 아니 형 여기도 가보자 Q. 여기도 가보자 Q. 한국에서 이런 거 상상이나 못 하지 Q. 빌려서 본다는 거 Q. 요즘 빌려서 본다는 거는 Q. 매니아는 있어 Q. 블루레이 아직도 사고 Q. 아직도 빌리는 게 참 신기한 거 같아 Q. 그냥 일본은 아날로그에 산다 Q. 그래서 나는 형한테 잠깐 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 Q. 왜? Q. 아잇패드 이렇게 팔고 있다고 Q. 중고야? Q. 그러니까 옛날 거 이렇게 팔고 있다고 Q. 199만원? Q. 여긴 이름이 뭐야? 형 한국에도 있었는데 없어졌어 코코이치라고 코코이치? 응 카레 팁이 충전으로 되네 카페 같아 원래 안 되는데 왜 되지? 내 생각엔 거기 못 가고 시간 시간 아냐아냐 어때? 갔다 왔다 우애로 잤다고 남대평양 쪽에 따뜻한데 여름 거기를 한번 봐보려고 형한테 야채를 추천하니까 야채 카레로 시켜야겠다 야채 카레로 시켜야겠다 응 아침 안 먹고 점심은 샐러드 먹어 저녁은 이제 밥을 먹지 두 번째 것도 여러분 형 헷갈린다 이제 어디다 뭐 못 놨는지 헷갈려 이게 형한테 더 맞는다고 생각해 왜냐면 수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고 나갈 때 그만둘 때 직원들이 요만하게 기념으로 해서 대단한 일이거든 그런 일은 그치? 그리고 무슨 군대도 아니고 추억록을 써서 롤링페이퍼를 써서 코팅에서 나한테 주더라고 응 너무 막 진짜 그때 울었지 막 강아채 카레로 놀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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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야 웃었는데 진짜 가는데 장난을 너무 하고 있어 신조고여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? 아니요 열차 문제로 지연됐는데 환불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가면서 그 커피 하나 먹어 그 커피 하나 먹을래 이거? 블랙커피? 그래 나도 하나 먹어 몬스터가 이렇게 되었네 여기 한 번 보고 가면 되죠 촉박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촉박하지 않아 100m에 800원씩 나오고 지금 한국은 인상됐다고 택시 안타기 운동하고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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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육관한테 한부 전해주고 술집 사장님한테 한부 전해주고 네 개 사자 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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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사흘 만에 왔다 이제 가는구나 남쪽 윙직 카운터 시메시 50만 태평 있는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친절하네 남쪽 윙직 카운터 들어왔다 괜히 타고 가는데 다음에 보자 술 많이 먹지 말고 이제 오른쪽으로 저 트레이닝 통해 주세요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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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A 투어 6102 7A 투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왔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